스윙 플레인 만들기, 스윙 플레인, 스윙 궤도, 클럽이 다녀야 되는 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레슨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연습도 많이 하죠. 그러면 이 스윙 플레인을 만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공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야구를 하면 내 스윙 플레인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투수가 던지는 공에 따라서 공이 떨어지면 내가 이렇게 휘둘러야 되고, 공이 위쪽으로 오면 이렇게 휘둘러야 되고, 테니스도 마찬가지, 탁구도 마찬가지, 모든 움직이는 공을 칠 때에는 그 스윙 플레인 자체가 그렇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몸각도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골프라는 스포츠는 공이 정지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에 맞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을 치기 전에 셋업이라는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셋업을 한 상태에서 이 공을 치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우리 사람 몸은 사람 몸을 이렇게 직선으로 탁탁탁 하다가 탁탁탁탁 오는 이런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몸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내 클럽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운동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원이냐 아니면 타원이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얘기 말고 여러분들이 쉽게 칠 수 있는 방법, 이병옥 스타일답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공을 쳐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스윙 플레인을 보여드릴 텐데 측면에서 보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스윙 레슨을 할 때 가장 백스윙 레슨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도 말씀드릴 텐데 하나는 이제 기준점은 이 어깨예요. 이 어깨 뼈입니다. 어깨 뼈보다 아래로 들어가는 스윙. 어깨 뼈로 들어가는 스윙. 어깨 뼈보다 위로 가는 스윙. 이때 기준점은 뭐냐면 손이에요. 손. 양 손 뭉치예요. 그러면 이제 어깨보다 아래로 들어가는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 뭉치가 백스윙을 갈 때 이쪽이 지금 어깨 뼈죠. 이 관절이죠. 그런데 여기보다 아래로 들어가는 거. 자, 가봅니다. 더 낮게 이렇게 쳤더니 공이 우측으로 밀리는 형태의 샷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그 어깨 관절. 어깨 관절 그 위를 손 뭉치가 통과하는 스윙. 이렇게 쳤고요. 그 다음에 어깨 관절보다 위쪽으로 향하는 손 뭉치가. 클럽은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손 뭉치가. 이런 형태의 샷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공이 우측으로 약간 밀리는 그런 구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스윙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낮게 이 어깨 관절보다 아래쪽으로 백스윙이 이루어지고 어깨 관절로 올라가는 백스윙이 있고 어깨 관절보다 위로 올라가는 백스윙이 있어요. 또 반대로 이쪽에 제가 이제 그 제 정면에서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렇게 돌았을 때 이제 그 특성이 있고 쳐서 치고 나서 이쪽이 이제 왼쪽이잖아요. 팔로우 쪽으로 손 뭉치가 이렇게 제대로 어깨 관절로 들어가는 스윙이 있고 어깨 관절보다 아래로 들어가는 스윙이 있고 어깨 관절보다 위로 들어가는 스윙이 있습니다. 이런 스윙이 존재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 사이에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깨 양 관절은요. 절대 불변의 통과점이라고 제가 지난해 말에 등대 스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의 이해를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절대 통과점입니다. 이 부분은 뭐 상급 골퍼건 초보 골퍼건 누구든 다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팔이 어디부터 있냐면요. 우리가 팔이 양보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셋업을 했을 때 팔은 분명히 어깨 관절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높이가 지금 높이가 그쪽으로 오지 않아서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돌다가 돌다가 사람 신체 구조상 돌다가 어깨 위치에 오면 반드시 이 손은요. 이 어깨 관절을 통과했을 때 몸이 가장 편한 모습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윙은 아래쪽에서 올리면 뭐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모든 걸 수평으로 돌려보세요 해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또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면 불편해요. 그런데 이렇게 어깨 쪽에다 해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너무 편한 거예요. 왜? 어깨가 붙어있는 라인으로 가니까. 그럼 결국에는 내 몸을 중앙으로 나눠서 클럽이 통과하는 그 지점은 반드시 이 어깨 관절을 통과할 때 굉장히 원활하게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 스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클래식한 그런 스윙 레슨 방법에서 X, Y축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X축. 저는 뭐 수학을 그렇게 잘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 함수할 때 Y는 뭐 EX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다면은 뭐 방정식에서도 썼었고 또 함수에서도 썼었어요. 썼었었었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 과거에. 그런데 이 X라는 축을 이제 그대로 놓고 봤을 때 여기에서 스윙을 보통 가르칠 때요. 이렇게 옆으로 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면과 평행하는 이 라인을 X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Y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딱 보면 이 그림대로 보면 제가 이제 아래에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이제 좀 약간 올려 설명을 하겠습니다. 백스윙을 할 때 일단 옆으로 돌려라. 몸 가운데까지 갈 때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위로 올리게 스윙을 하죠. 그게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X, Y축을 이용하는 스윙인데 하나, 둘.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면 이제 X축, Y축의 장점은 뭐냐면 회전이 안 되는 분들. 회전이 안 되는 분들한테 회전을 만들어 놓고 올라갈 수 있다는 데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누구한테 좋겠습니까? 이 스윙이. 저한테 좋습니다. 저한테. 일단은 회전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니까. 그래서 하나, 둘. 그러면 스윙이 힙까지도 자연스럽게 돌아가서 만들어지는 형태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윙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게 꽤 많아져요. 제가 이 스윙의 형태로 공을 살짝 쳐보면 여기에서 하나, 둘. 이런 형태로 해서 몸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형태로 스윙 연습을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이 익숙해지잖아요. 저는 등대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라인은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을, 제시를 합니다. 바로 Z축입니다. 지금 이제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그 대각선으로 만들어지는 그러면 지금 Y라고 써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빨간 라인이 만나는 그 지점이 아마 어깨 관절일 거예요. 뭔가 수학 시간 같아요. 그렇죠. 저한테 제가 너무 못하는 건데 그걸 이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저 부분을 갖다가 XYZ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채가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XY라고 했는데 이병욱이 제시한 라인은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스윙 라인이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기 Y라고 써 있는 그 부분까지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 왜냐하면 이외의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생각해봐. 당신이 제시한 대로 이렇게 들면 이거밖에 안 돌아갈 수가 있는데 XY 하면 이만큼 돌아가잖아.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아주 오래전에 직접 앉아서 제가 이렇게 다리 찢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유연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일자 벗기로 성공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스윙으로 본다면 여러분의 유연성이 우리 전인지 선수나 박성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 가동 범위가 거의 이쪽에서 이쪽까지 180도 전체를 다 사용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한 160도가 될 수도 있고 140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윙을 이 정도밖에 가동 범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만약에 스윙을 이쪽을 90도를 다 써버리면 용두삼이 스윙이 됩니다. 용두삼이. 그리고 반대로 여기를 너무 조금 돌리면 저는 이제 사두용미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에서 균등하게 나눌 수 있는 스윙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제가 제시하는 게 Z축의 스윙입니다. 그런데 이제 X, Y, Z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각선으로 그냥 올라가면 된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고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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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그 레슨 중에 제가 한번 로리 맥킬로이 선수라든지 그런 세계 탑 정상의 선수들의 스윙을 보면 거의 다 거의 다 Z축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이동하면서 바로 올라가는 이동하면서 바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윙에 대한 개념을 익히실 때는 이것도 좋지만 이걸 하셔도 되는데 좀 더 습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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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바로 어깨 어깨 서서 연습하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서서 연습하세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그 이지원 프로가 일부 때 배꼽 얘기했잖아요. 배꼽 왼쪽 왜냐하면 클럽에 이렇게 세팅을 딱 하면 배꼽보다 클럽 헤드보다 그립이 약간 타겟 쪽으로 약간 나와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면 사실은 배꼽부터 아래쪽 단전 쪽에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대각으로 대각으로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손이 여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했던 것처럼 이 손은 반드시 반드시 어깨 관절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깨 어깨 그러면 이제 저한테 질문하죠. 아니 이 정도 스윙으로 스윙이 됩니까? 이렇게 돌려서 스윙이 돼요? 엎어치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조금 돌리면 엎어치는 거 아니에요? 책 보면은 이렇게 몸이 90도로 돌아야지 안에서 끌고 내려와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데 어... 끌고 나가는 거 중요한데 덜 돌아가는 만큼 몸의 사용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체 스타트만 제가 그 등대스윙에서 말씀드렸던 이 골반을 밀어주는 형태 그 형태만 취해주시면 그렇게 덮어서 치는 형태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측면 그림에서 더 잘 보일 텐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생각할 건 뭐냐면 여기서 생각할 건 내 손이 저는 지금 제가 무슨 클럽을 잡았는지 알 필요도 없어요. 지금 저는 물론 8번 아이언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오로지 내가 생각할 건 이 양손이 등 뒤 등 뒤 이런 형태로 간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연습을 할 때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쳤음에도 불구하고 내 공이 조금씩 우측으로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깨 관절보다 여기는 잘 지켰는데 대체로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럴 때에는 제가 지금 약간 밀렸죠. 그러면 어깨 관절 낮은 관절 이렇게 하면 공이 바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지현 프로는 왜 백스윙의 레슨이 가장 발전한 줄 알고 계세요? 아무래도 임팩트 전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맞아요. 처음 시작이 좋아야 또 끝도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웃자는 말씀에 굉장히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골프라는 운동 자체가 교습가들이 레슨을 할 수 있는 위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앞쪽에서 레슨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누군가 치고 있어요. 또 뒤쪽에서 레슨할 수 없어요. 뒤에 봐야 볼 것도 없어. 이거 봐줄 것도 없어. 또 그러자니 이렇게 앞에 나와서 봐주자니 공 맞을까 봐 겁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뒤에서 서서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습가들한테 보이는 곳이 이쪽에 가장 많이 보입니다. 뭐라도 한마디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측면 백스윙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건 물론이고 또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중요하죠. 출발할 때 이쪽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스윙은 이미 반은 실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라운드를 할 때 간혹 가다가 어처구니 없는 쉔크를 낼 때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백발백중 제가 스윙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측면에서 제가 평소에 스윙을 할 때 이런 패턴으로 만약에 올라간다면 쉔크를 낼 때는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뭐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백스윙을 들었을 때 어깨를 통과하면 이 그립 끝은 공쪽을 향하고 있어요. 공보다 약간 물론 안쪽이겠죠. 클럽에 요만한 갭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좋네요. 제가 이렇게 딱 들면 이 그립 끝이 공보다 약간 안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또 이제 질문을 하죠. 왜 공이 공쪽이지 공보다 안쪽이야. 이 샤프트가 클럽페이스 중앙에 있지 않고 끝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보다 약간 안쪽입니다. 그래서 그 안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윙이 이 어깨 관절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낮게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한번 이렇게 좀 더 가서 이쪽인가? 연결해 볼게요. 그럼 어때요? 공보다 더 바깥쪽이죠. 공보다 바깥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샹크가 나는 그리고 맞는다 하더라도 우측으로 팍 밀리는 이제 그런 구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XYZ인데 그중에서 Z축을 이용을 하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면 이제 우리 이지현 프로가 오늘 굉장히 좋은 마지막 명언을 남겼어요. 칩샷은 미니 스윙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이지현 프로가 썼던 클럽을 또 가지고 와서 한번 응용을 살짝 해봅니다. 그럼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칩샷을 해야 되는데 칩샷 또는 피치샷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 이제 손이 어디로 가요? 당연히 통과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프가 아까 전에 스윙이 이렇게 올라간 형태로 가라고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가야 이 어깨 관절을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니 스윙이라고 했죠. 한번 이렇게 해서 흔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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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가는 길목에 있는 스윙이 여기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전에 임팩트 모양 만들어 놓고 그런 형태에서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정확히 방향도 좋아지고 샷 결과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드라이버를 들어보겠습니다. 드라이버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짧은 하연인 56도와 드라이버를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초보 골퍼들을 위해서 이해를 돕고자 턱모고라는 레슨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샤프트 라인에 대해서 기준을 8라인하고 기준을 잡아들였었는데 이제 그것도 다 버리세요. 그것도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의를 한 게 바로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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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점이에요.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스윙은 좋게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절대로 좋은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손 뭉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어깨 관절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드라이버는 약간 누워있고 웨쯔는 이렇게 들어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같이 통과할 수 있어요. 갈 길이 다른 거예요. 샤프트 기준으로 갈 길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섰을 때 이 라이각 차이 보세요. 이 라이각 차이 보세요. 지금 56도 샌드웨지는 완전히 서 있죠. 그러면 느낌상 이 샌드웨지는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뭐 올라가 봐야 굉장히 이 선의 연장선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연장선으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샌드웨지는 이렇게 지금 서 있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드라이버는 지금 굉장히 이 라이각이 라이각이라는 맞아 오늘 베스트 앤 퍼스트죠. 라이각은 뭐냐면 클럽 지면과 이 샤프트가 만나는 이 각을 라이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샌드웨지는 이렇게 돼서 팍 서있지만 드라이버는 이렇게 누워있죠. 그래서 드라이버는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 또는 장대를 생각을 해보세요. 쫙이 그런 거죠. 그래서 긴 클럽은 아무리 그냥 대충 봐도 형태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뒤쪽으로 가는 완만한 형태를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샌드웨지는 이렇게 서있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손이 이렇게 따로 있으면 안 돼요. 얘들은 이렇게 같이 통과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웨지는 이렇게 서는 형태 드라이버는 약간 누워있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예요. 왜? 처음에 놓였을 때가 이런 각도였기 때문에 뒤로 왔을 때 이 점을 반드시 통과해서 약간 완만한 형태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서 있는 형태에서 이렇게 아이고 이거 두 개 드니까 되게 헷갈리네요. 이렇게 되는 형태 그래서 반드시 그 점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드라이버를 지금 클럽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골퍼들의 신장의 차이는 스윙플레인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뭐 제가 예를 들어서 키가 185라고 칠게요. 네. 전 진짜 키가 175입니다. 저 맨날 만나면 보기보다 크시네요. 자꾸 그러시는데 제가 장제식 이연보다 커요. 그런데 머리가 커서 비율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섰어요. 그런데 제가 팔이 너무 짧은 거예요. 섰더니 그랬더니 팔이 여기까지밖에 안 와. 그러면 이렇게 서 있는 형태면 단지 제가 팔 길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팔 긴 사람은 같은 각도에도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이러한 라이 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 사람도 가다가 바로 올라가면서 이쪽 저는 유연성이 안 되니까 이 정도 그런데 유연성 좋은 골프는 얼만큼 보여요. 계속 연장해서 저는 뭐 돌려도 팔이 짧으니까 각이 안 나오네. 이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저같이 그냥 이 정도면 한 이 정도 그래서 손이 반드시 이쪽을 스쳐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드라이버 실전 샷을 한번 해볼게요. 세게 안 치고 초 저희 그 JTBC 골프에 한 대밖에 없다는 이병옥 프로의 하이스피드 비디오 자 백스윙 갑니다. 여러분들은 자 스윙이 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 여기서 예전에 이렇게 해서 이제 XY축 XY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서 이러한 형태로 해서 올라가도 이쪽은 통과하긴 통과했어요. 그런데 스윙 형태가 돌아간 형태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형태는 여기에서 클럽 페이스 클럽 헤드가 어디 가는지 신경쓰지 말고 내 손이 이렇게 잡혀있다면 바로 그쪽으로 간다는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저는 손만 그리 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는 손만 그리 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손만 그리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손만 그리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그냥 천천히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물론 저는 이만큼 백스윙 못 돌려요. 등이 저렇게 보이지 않아요. 저는 한 이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다음 스윙 옵니다. 뭐 이런 떠나서 저는 이제 그 다음이 뭐예요. 백스윙의 절대 통과점 어깨 관절 통과했죠. 그 다음은 뭐예요. 저는 공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공님에는 관심이 없어요. 공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어요. 빨리 이 손이 와서 이 손이 와서 저는 지금 제가 어떻게 끌고 내려오는지 생각 안 해볼게요. 그냥 이쪽에 빨리 가서 빨리 가서 그 손이 그쪽을 통과하려고 가는 거예요. 지금 통과하려고 가는 거예요. 통과하려고 가는 거예요. 통과하려고 가는 거예요. 통과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통과하고 피니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그럼 이걸로 해서 스윙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죠. 등대 스윙에서 이쪽 점과 이쪽 점 백스윙에서의 이 어깨 관절 절대점 그 다음에 릴리스에서의 이 어깨 관절의 절대점을 생각하고 그쪽만 통과시키려는 골퍼들은 스윙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공이 어디 있건 간에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서 그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갈려는 모습 또 또 하나 여기에서 백스윙을 가고 그 어깨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깨를 통과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을 때 이런 형태의 골퍼는 스윙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 절대점은 무조건 통과를 하고 임팩트 모션을 생각하는 이러한 골퍼 또는 이런 절대자세를 생각하는 골퍼는 제가 그 히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는 이 모양만 만들면 돼 아니면 나는 이 모양만 만들면 돼 그래서 여기에서 절대점 통과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뭐 이쪽으로 넘어갔지만 실제로 그 부분만 그 생각하는 골퍼는 그냥 이제 제가 그 히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른 겁니다. 중요한 건 공을 때리는데 집착을 하건 내 이쪽에 넘어오는 걸 집착을 하건 간에 반드시 이 양쪽 점을 통과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거는 초보 골퍼건 상급 골퍼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베스트 앤 퍼스트라는 그 특집 주제로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연습하는 방법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클럽을 드세요. 가장 좋아하는 클럽을 들어서 이렇게 등 뒤 등 뒤 등 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정면에서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쪽 백스윙은 잘 들어가는데 릴리스 때 이렇게 위로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릴리스 때도 이쪽으로 통과하는 내가 이렇게 통과한다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는 스윙이 물론 이제 셋업 자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좀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간 낮게 간다는 느낌으로 갈 때 낮게 간다는 느낌으로 갈 때 숙였을 때는 약간 높게 가겠지만 서 있을 때는 낮게 간다는 느낌으로 갈 때 이 절대의 백스윙 관절과 절대 릴리스의 관절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계속 하세요. 그리고 출발점은 여기가 아니죠. 여기서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저는 그렇게 안 했는데 가까이 우리가 어드레스 하면 이렇게 숙였죠. 숙이면 바로 땅에 닿지만 그냥 전혀 손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들면 이 정도가 옵니다. 이 상태에서 편하게 서셔가지고 계속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당연히 손이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아래에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고 또 내 배꼽 근처 통과하고 배꼽 근처 통과해서 손이 계속 그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아 내가 생각보다는 약간 낮게 스윙을 해줘야 되는구나. 물론 파스처에 따라서 위치는 달라지지만 어떠한 상황에 있건 간에 내가 이 점을 통과하면 이 클럽은 뒤로 사라지죠. 그래서 등 뒤 등 뒤 통과 등 뒤 통과 등 뒤 통과 등 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X축, Y축, Z축 오늘 굉장히 유식한 척했는데 실제로는 별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바로 올라오시는 게 오히려 습관에 더 좋고 스윙을 간결하는 게 한 게 좋다. 그리고 유연성에 따라서 이만큼만 되면 그냥 이 정도만 스윙해서 이렇게 쳐도 스윙을 예측 가능한 결과를 만드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자신감이 생기면 스윙을 점점점점 확장을 해가면 여러분의 스윙도 저는 확장이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은데 훨씬 더 멋있는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는 그러한 스윙으로 다가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스트 앤 퍼스트 상급자, 초급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스윙 플레인 만들기 많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